내가 어떻게 죽인 사람 숫자나 손가락을 셀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죠 저로 말씀드리자면 암살삽고수 보여드리려 암살자는 심착하게 점프! 네 명책이 점프 내 제크에 어 도착해 자랑하는 푸딩이 부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포게임 백우드수 마스쿠레 마사쿠레 자랑하는 푸딩이 부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공포게임은 바로 자기보다 빠른걸 용서하지 못하는 말이 자기보다 빠른 자동차를 죽이는 내용 굉장히 신박한 내용이죠 말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빠른게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말은 알았죠 자동차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읽어보세요 센서 누드티 나인 저건 무슨 뜻이죠? 센서가 누드티 아냐 그런 소리죠 누드티가 뭔데요? 누드티도 몰라요? 아 누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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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단 봐야될거 아니야 일단 우리만 볼까? 아! 얘가 눕 벗고있나보다 이거 말이 아닌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말 맞지? 아니 후레쉬 어 아 참 깜짝이야 나 이게 아까 빛이 밑에서 나오길래 고추에서 빛이 나오는건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다행히 고추는 아니네요 예 아 숨어있는데 찾는거네 저 친구들을 우리가 죽여와네 우리가 살인마에요 아 그 인트로는 구간을 다 한다며 내가 죽인 사람의 숫자는 손가락을 셀 수 없습니다 굉장히 많죠 서로 말씀드리자면 암살 쌉고수 보여드리죠 암살자는 침착하게 점프 ㄹ고 내 몸짓처럼 ㅋㅋㅋㅋㅋ 대체크해 어 도체크해 짱! 아 내 눈 대체크해 아냐아냐 못봤어 아 하나부터 하나하나씩 자르는게 맞지 ㅇ「 못봤어 못봤어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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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부르고 있네 야 이거 뭐야 왜 나무에다 물 뿌리고 있는데 여기? 창원실 맞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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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누갖다 어쭈 참아요 도망가! 뭐야 왜 빨개 먹고 어쭈 참아 싹볕에 새끼 저거 아 저게 그거네 검열 여자네 모르는 척 해줘야 되는건가 이게 풀을 숨기고 있어 봐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풀을 숨기고 있는 모습 보여? 알았어 너의 뜻이 그렇다면 풀은 지켜줄게 내가 풀은 지켜줄게 먼저 지나가서 어디까지 도망가나 보자 친구야 어딨지? 너무 잘 숨었네 어디 숨어있는데 이거 어 요쪽인가? 아니네 어 요쪽인가? 어 안죽네 이 자식 여기 있었구만 어때 살려줄거라 생각했나 절대 안되지 절대 몰라 지금 하루양 컨트롤 보여? 봤어? 갈 땐 가더라도 춤 한번 추고가는데 아니 애들이 근데 약간 싸멍청한데 다들 저 숨어있는거구나 나 몰랐거든 이게 보통 역심리를 이용한거거든 이게 보통 사람들은 풀숨이나 이런거 숨으려고 하는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어딘게 아니라 숨을 장소에 숨잖아 풀이 헷갈리긴 해 근데 반대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숨음으로써 역으로 심리를 이용하는거지 와 와 아무도 모르겠어 진짜 아무도 모르겠어 나 아니었으면 못찾았어 진짜 어딨냐 나 아직도 안보여 어우 저기있구나 냄새로 알았지 처음알았네 방금 뭐 보고있는거야? 음 의자를 보고있는데 의자 좋았나봐 이거 어떻게봤지? 이건 절대 볼수 없었는데 어? 또 숨었어 내 옆에 숨었어 아무도 모르겠어 이게 지금 내 시야를 피한거야 이렇게 보이며 이렇게 봐서 지금 내 밑으로 들어갔잖아 복싱 갑자기 훅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어폭크 팍 헬리잖아 난 배웠지 복싱 그래? 보여? 자네 뭘 보고있지? 야 뭐야 이거 그냥 손박 숨박꼽질의 그냥 야 도망갔나봐 야 아빠 어어 야 뭔가 있는데? 뭔가 걸리는데? 오 성공 선거 아웃 하우스 아닌데? 어 어 엔터더 드레이 물로 들어가래 저기 저거 와 물로 어떻게 들어가? 이게 아닌가? 드레인이면 여기네 여기네 좋아 아 이누면 들어서 어허 outros 와 누구야? 뭐지? 아 뭐야 너무 약해 야 내가 공포야 쟤네가 나한테 쟤네가 공포게임해 내가 악마야 보이짜? 오 쌈만누 일자로와 여기 일자 너무 좋아 얘들아 여기에요 아 맛집이네 맛집 여기 공격하니 한번 맞아볼까? 야 미친이 왜 분명히 톡 이렇게 이렇게 때렸거든? 피는 사람 죽을량이야 그니까 야 맞장 떠 아 대장이 침합니다 가랑이 사이가 너무 잘 보이는데 너 얼굴 다 보인다 저 변기가 뭐길래 아 얘가 떼간거네 아까 그 똥이 요기까지 이어진게 아닐까? 변기에 안고싶은데 크기가 안맞는거지 저게 내가 똥 못나서 좀 화났네 지금 화낼만 했다 지금 거의 변비야 툭 느려 그냥 갯트림된거 아니야? 아 안되겠다 인질격한다 너 너 이 새끼 변기를 순수히 살리고싶으면 오지마 너 이 새끼 변기 부신다 통하잖니 뭐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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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고퀄리티 게임이고 이거 와 지금 우리들이 인식할 수 없는 범위에서 싸우고 있어 엄청나게 치열한 공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거의 스물세대에 지금 공격이 오갔어요 만타이? 덴프시롤?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싶은데 진짜 너무 스토리를 알고싶어 왜 저 변기를 갖고갔을까 이 친구가 변계신 아니야? 변신? 그냥 병신같다 근데 왜 불쌍해 왜 안맞냐 와 다크스롤 라는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다크스롤 후속작 손속작이에요 안 돼? 난 한대 안 먹고 깨야겠다 한 번만 샀어 음 아니야 기억 안나 왜 저기서 피를 흘리지? 오 도도한 거 봐 아 이제 변기의 왕자리를 뺐는거지 왕을 계승할때입니다 아버지 아빠야? 아빤나봐 와 멋있어 응 왕좌에 앉았어 말좌 뭐야 저거 리드야? 아 끝이야? 많이 마려웠나보네 원래 진짜 근데 많이 마려우면 죽이고 싶을 수도 있지 어 끝이야? 끝인가봐 이 정도면 굉장히 갓겜 반영이 들거든? 엔진 크레짓이 있잖아 이런게 어디야 ENG로 끝나지 않게 게임 와 여러분들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재밌었네요 재밌었죠? 예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바 issen 해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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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